3, 2, 1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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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께서 즐겨보시는 유튜브 채널은 무엇인가요? 또 해당 채널을 즐겨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 채널도 좋아하고요. 그리고 원더케이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음악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즐겨보고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요즘 인플루언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수빙수씨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해 뜨는 방법부터 되게 다양하게 좀 입체적이게 다루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콘텐츠들도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. 그 세계 채널 자체가 사실은 소비자가 제일 궁금했던 이면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술의 전당 오프라인 공연에 해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온라인 공연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묘미를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시도 너무 즐겁게 감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 장르를 즐겨보고요. 채널은 잘 모르겠고 그냥 여러 영화 리뷰 채널을 많이 봐요. 제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